현아의 골반 댄스 이효리의 뒤를 잃는 섹시 디바 현아 특히 파워풀한 이 골반 춤은요 현아에게 트레드마크가 됐는데요 시선을 뗄 수 없는 악질한 유호 그렇습니다. 김그로드 인정한 골반 댄스 조용기 씨 심호흡하세요 조용기 씨 심호흡하세요 거기까지는 아주 못 들어봤고요 그냥 명품 골반 이 정도 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근데 막 웃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포인트적인 부분을 되게 잘 캐치해서 잘 따라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